코웨이, 노블 정수기 노블 말이야, 우리가 안 쓸 땐 뭐 할까? 3일마다 유료 설교, 6시간마다 UV 파워셋 설교, 4시간마다 유료 자동 비용 실시간 스마트 필터 센싱에 스마트 진단까지 바빠? 와, 그래서 스마트 올케어 시스템이구나? 스마트 모션 파워셋으로 정수기에 대한 생각을 바꾼 프리미엄 정수기의 시작 역시, 역시 코웨이는 다르네 코웨이, 노블 정수기